갑자기 웬 애국가 연주냐고요? 애국가는 해피바이러스 악단이 가장 잘하고 가장 오랫동안 연습한 곡이기 때문인데요. 지적장애인으로 구성된 해피바이러스의 아름다운 하모니. 행복하게 행복하게 행복을 바이러스로 전염시키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행복을 노래하는 해피바이러스의 연주 함께 들어볼까요? 화천의 한 라이브 카페. 아름다운 가사와 편안한 멜로디. 조용히 듣다 보면 마음의 미안이 느껴지는데요. 부부 가수 해와 달이 노래하는 라이브 카페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만큼이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해와 달. 두려울 게 없어요. 5년 전 해피바이러스와 첫 인연을 맺은 후 지금까지 악기를 가르쳐주면서 한 곡 한 곡 하모니를 이루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걸 내일이면 잊어버리는 지적장애인들이라 연주를 완성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행복했습니다. 우리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정말 힘이 없고 이래도 그 친구들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나아지면 그냥 제게 몸이 엄청 가벼워지더라고요. 시간 나는 틈틈이 해피바이러스 악단을 위해 편곡 작업을 하는 홍기성 씨. 지적장애인들이 연주하기 쉽도록 악보를 다시 그려줍니다. 이게 내가 편곡을 그냥 쉽게 쉽게 했는데. 우리 해피바이러스 연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악보를 쉽게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만 해서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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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내가 음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바꾸는 거죠. 바로 이곳이 해피바이러스 단원들이 일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입니다 직업능력이 낮은 중증장애인이지만 업무능력에 맞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나눠져 있는데요 오랫동안 해온 쇼핑백 접기, 장갑 만들기는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집에 급여를 가져가서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나도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있고 일을 함으로 인해서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고 그런 기회를 가지고 그게 최고의 힘인 것 같아요 바쁜 업무 중에도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밴드 연습 시간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은 홍기성 씨와 함께하는 해피바이러스의 연습하는 날입니다 연습하기 전에 항상 하는 거 현욱이 도레미파솔러시도 오늘 또 짚고 넘어가야지 늘 처음인 듯 기본부터 시작합니다 솔바이러스의 연습하는 노래는 문호의 꿈 솔바이러스의 연습하는 노래는 문호의 꿈 현실은 막막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꿈꾸는 문호처럼 해피바이러스에게도 희망을 전하는 곡인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어려운 곡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해피바이러스가 잘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빠바바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악보를 볼 줄도 모르고 악기를 연주할 줄도 모르는 단원들에게 일일이 연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홍기성 씨 모든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가능한데요 해피바이러스 단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스스로도 악기를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5년간 가르쳐오면서 노하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봐주다 보니 연습할 2시간이 훌쩍 가버리는데요. 최근엔 달님, 박성희 씨도 함께 해피바이러스 지도에 나섰습니다. 건반과 실로폰, 타악기 위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플랫, 바로 알아듣고 설명을 해주면 그래도 빨리 알아들으니까 잘하니까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되면 원래 나온 것들은 그것도 다시 쳐야지. 지금 잘해요. 클래식한 분위기도 나고요. 마치 자유로운 영혼을 즐기는 것 같아요. 누나들하고 형들하고 동생들하고 이렇게 함께해서 좋아요. 악기도 재미있고, 그리고 선생님도 악기도 재미있었어요. 악보도 못 보고 하지만 그런데 이 감각이 있어요. 자꾸 몇 번 해주면 리듬을 같이 노래 부르는 식으로, 노래를 박수를 몰라도 부르듯이 같이 이렇게 계속, 같이 제가 해주면 따라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많이 따라와요. 해피바이러스 악단의 마스코트, 파주가 왔습니다. 조용히 있다가 연주만 하면 노래를 하듯 소리를 내는데요. 바비야, 노래 잘한다. 저 강아지는 언제부터 저렇게 노래했어요? 밴드 할 때부터 가끔씩 했어요. 이런 악기에, 관악기에 반응을 해가지고 노래를 갑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상하다, 재밌다 하는데 할 때마다 노래를 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피아노나 드럼이나 이런 데는 반응을 안 하고, 관악기에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일단 파주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파주 하면 노래하는 거 한번 듣기 위해서 남행열차를 먼저 항구하고 이제... 연주가 시작되자마자 노래를 부르는 파주. 파주의 노래 덕분에 해피바이러스 악단의 분위기도 더 밝아집니다. 파주의 노래 덕분에 해피바이러스 악단의 분위기도 더 밝아집니다. 장애를 딛고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몸소 보여주는데요. 옆에서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선생님들도 해피바이러스의 단원 함께 연습하고 무대에 오르면서 해피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 스트레스 해소도 되지만 내가 내 악기를 하나 연주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다음에 또 합주를 하면서 동료들 간의 협동심도 생기고. 앞으로 일도 열심히 하고 음악도 열심히 할 거예요. 피아노도 열심히 배우고 싶고요. 목표도 함께 이루고 싶습니다. 올해는 여름에 우리 해피바이러스 데리고 바닷가에서 버스킹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잘될지 모르겠습니다. 노래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지 느껴지시나요? 조금 느리고 서툴지만 듣기만 해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해피바이러스 악단의 연주. 장애를 넘어 음악으로 하나 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해피바이러스가 더 많은 곳에서 행복 바이러스를 전해주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